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. 좀 별이 난 것 같다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, 딸 3명 오니까 목소리가 화사해졌다. 엄마 맞지? 지금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생겼다. 딸 하나 있을 땐 안 됐어? 응. 목소리가 그런 이유는 못 산다고 내 쓰러지면 끝이라고 내 언니들한테 했잖아. 그래가지고 난 매주 오고 매 2주마다 오고. 암만 안 와도 2주마다 한 번씩 왔거든. 난 나중에 후회 안 할라고. 언니는 혹시 의료 계통에 있으니까. 언니는 병원에 있으니까. 난 나중에 후회 안 할라고. 그래. 나는 아버지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. 언니는 그거 아니까. 내가 계속 그때. 그때 내가 아버지 간호했잖아. 그래 그래. 그게 내한테 되게 큰 놈아가. 그때 그래도 아버지하고 같이. 그래 그래. 맞다. 그때 네가 제일 오래 아버지 간호했잖아. 그게 좀 그래서 좀 덜 후회가 되는 것 같아. 맞다 맞다. 잘했다 그래. 그거 맞다. 탈상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. 이제 이제 관계. 탈상했잖아. 우리 아버지가 혼자 갔어. 그래도 생일 때 박수치지. 드릴까요? 누가 생일. 누가 생일. 이 둘이 생일. 이 사람 생일. 아 생일 때 박수치면 안 되나? 응. 아니 안 쳐다듬잖아. 그냥 뭐. 상인들. 이 선풍기가 몇 년 됐지? 한 50. 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샀는 건데. 이거. 13살이니까. 우리 집 역사하고 함께 했네 거의. 너무 많아. 저도. バイ示. صرف에서. 하다. 산입. 개아회. 눈이 흘는 거. 왜 이리olt. 이은 안이 흘린 게 3학년 전. 이건 안의. 여기다. 여기다 여기다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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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